안녕하십니까. 참가 번호 A90번 나영훈입니다. 공목은 어찌합니까? 불러보겠습니다. 사랑이 떠나네요. 나를 두고 떠나가네요. 다시 온다는 이 약속도 없이 우정하게 떠나가래요. 사랑은 너무 아파요. 가슴이 너무 아파요. 돌아서면 이제는 우리 우리 이제는 남남인가요. 못 견디게 더 고파지면 그때는 어찌합니까. 사랑이 떠나가래요. 나를 두고 떠나가래요. 사랑이 떠나가래요. 우정하게 떠나가래요. 사랑은 너무 아파요. 가슴이 너무 아파요. 돌아서면 이제는 우리 우리 이제는 남남인가요. 내 아 Rain, 그 땅으로 있어요. 하늘은 너무 아파요. 이런 불행 Sid. 더 고파지면 그때는 어찌합니까 그때는 어찌합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